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라진 차량이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. 경찰이 조사를 봤더니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서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습니다. 10대들의 이런 범죄, 그 빈도는 늘고 정도는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. 서동균 기자입니다. 지난 3일 새벽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. 남성 한 명이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다른 남성이 주변을 살핍니다. 잠시 뒤 밖에 있던 남성이 달려와 운전석에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.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6시 반에 확인해보니까 그 위치에 차가 없어서. 평소 차키를 차 안에 두고 다니다가 도난당한 겁니다. 도난됐던 차량은 몇 시간 뒤 20km 떨어진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발견됐는데 접촉 사고가 나자 차량을 두고 간 걸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이 이틀 만에 차를 훔친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만 14살 중학생들이었습니다. 차량 안에서 이들이 훔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지갑과 시계 등도 발견됐습니다. 차량은 물론 무인점포나 편의점, 금은방까지 10대들의 절도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점점 대담해지는 추세입니다.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10대 범죄는 코로나 기간 줄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0대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 절도가 25%로 가장 많습니다.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10대 범죄의 특성상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범죄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서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어. 전문가들은 10대들은 범죄에 대한 판단력이나 죄의식이 부족해 재범 위헌성도 높다며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SBS 서동균입니다. 범죄의 학생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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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이